안녕하세요 별꽃놀이 때 사람 엄청 많았어요 저는 그래도 뭐 바로 앞이라서 그냥 별 부담없이 나왔다는데 너무 많더라 길 통제하고 있고 원래 가던 길로 가려니까 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야 뭐 보다가 중간에 돌아오긴 했는데 힘들어서 멀리서 온 사람들은 좀 많이 힘들었을 법 하더라고요 좀 예쁘긴 하더라 그런 거 처음 봤는데 예쁘긴 했어요 저는 혼자 갔었고 근데 애초에 그렇게 기억이 안 봤어요 무룩은 미드 그런 거 안 합니다 어 보여주나 우리 아프로스? 와 진짜 최대치로 잘했다 탑이 2대1로 저렇게 버텨줄 동안 우리 바텀은 이미 떠버렸다 이게 오! 아니 이걸 다 맞춘다고? 대단한 녀석 저 상황에서 추 맞추기 좀 힘든데 아니 우리 카사스는 그 시간을 벌어줘야 하는 그 챔피언인데 팀의 고요를 빠는 그런 느낌인데 여기에서 멘탈 나가는데 멘탈 나온 건가? 게임을 좀 이상하게 하는데 뭔가 온 거 같거든요 뭐 왔나 봐 바위 왔지도 아닌가? 바위가 뭐것도 아닌게 게임을 어떻게 해? 뭐야? 어 뭐야 이게? 요즘 사람들이 게임을 진짜 막혀 난 또 피해자야 제가 생각했을 때 아 우리 괴물카셔서 조가 막을 건데 연판 할 때마다 늦추지마 첫 소련 타임이 C 부분인건 너무 좋지 않나 와 진짜 카사스 그냥 잘 묶어도 나중에 분들 때문에 그냥 상대하기가 싫은데 그냥 괴물 되거든 카사스가 몇 스택이냐 8스택? 오늘 턴퍼를 어떻게 보게 돼? 야 그걸 어떻게 보게 해줘? 이걸 어떻게 보게 저거 아 야 야 내가 이렇게 이긴 거 되게 오랜만인 거 같네 아 어 이 놈틀도 개많 어머 아파 아 스프를 안 쓰네 이걸 이달리도 한번 봐줄만 한데 이 대 이거 죽네 아 근데 내가 잘했으면 땄을 것 같은데 와 다행이다 퀴아나도 챔프가 참 어렵단 말이죠 뭐야 아 죽여 근데 노플 아니야? 네 나이스 맛있다 아 근데 또 트란이 커버리면 또 그 아까 맛봤던 두렵다 벌써 저 괴물이 큰가는데 퀴아나도 안 닿을 줄 알았는데 야 그거 알고 닿으면 나 가슴이 아파 야 이건 알고 있어 아 개각선의 법칙 상대 드레이벌 죽으면 천천히 해 줄게 아 아 근데 되게 맛있지가 않네 죽어버린 것만 같은데 제발 게임이 참 또 산으로 가버리네 게임이 참 또 산으로 가버리네 어 어쩔건데 어어? 아니 너네 왜 그래 또 아니 너네 그러면 우리 못 이겨 아 퀴아나는 데미지가 너무 세서 지금 이렇게 성장 차이가 나도 좀 한 방향에 가버릴 것만 같다 퀴아나가 진짜 우선 챔피언이야 탭 찍어 탭 찍으면 드레이벌 키가 나온다 탭 찍지 않더냐 탭 찍지 않나는 거고 자리도 많아 보이는데 야 맛있겠다잉 잡아줘 잡아줘 가져가줘 호우 나 가는 줄? 아 드레이벌이 생각보다 한 방이 안 죽어서 큰일 나는 줄 알았네 야 어떻게 언제 오는데 도대체 아이 빨리 와줘 오오 아이 야 이걸 이렇게 늦게 와준다고? 아 그래 뭐 결과적으로 이득 봤으면 오케이입니다 이야 바텔에서 셀프까지 좋았어요 아니 근데 너무 늦게 와준 거 아니야? 나 진짜 다 올 줄 알았는데 너무 늦게 와서 좀 얼탔어 뭐야 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